오늘도 러티 프렌즈 도와줘요 중장비 특공대 얘들아 장난감 가져왔어 오예 고마워 베블리 베블리 차 지붕이 열리는 스포츠카는 없어? 없어 난 스포츠카보다 중장비 차를 더 좋아하거든 에이 이건 하나도 안 멋진데 진짜 차 중장비 차야 이건 포크레인 이건 로드롤러 이건 트럭 믹서 덤프트럭 크레인 풀두저 엄청 멋지지 엄청 안 멋있는데 우와 눈 온다 눈? 정말이네? 배블리 썰매 있어? 응 우리 나가서 놀자 좋아 감기 걸리면 안되니까 목도리와 장갑 잘 챙겨야 해 걱정마 장갑 목도리 준비 완료 우와 재밌다 이번에는 나팔레 이번에는 나팔레 인구야 하하하하 그리피 얼굴 봐 하트핑 눈썸이다 야 하하 하하 흑흑흑흑 그리피 배블리 너도 썰매 타봐 재밌어 나는 멋진 눈사람을 만들거야 오 눈사람 나도 만들래 나랑 눈썸 결판 내야지 누가 눈사람을 더 크게 만드는지 시합하자 좋아 진짜 샤A 하하하 하하하 우와 하하 하하 윽 하하 내 장갑도 줄래 눈이 언제 이렇게 쌓였지? 점점 더 많이 내리는 것 같아 그만 집에 가자 그래 아이츠아 내 장갑 내 모자도 배불리 여기 썰매 배불리가 어디 갔지? 얘들아 배불리 못 봤니? 이상하다 아까 같이 언덕에서 내려왔는데 아니야 다시 언덕에 올라갔어 뭐? 어야 배불리 왜 그래? 나 잠깐 눈사람한테 다녀올게 왜? 눈사람 혼자 추울 것 같아 목도리 주고 올래 같이 가줄까? 아니야 금방 다녀올게 고마워 뭐? 빨리 말했어야지 금방 온다고 했단 말이야 배불리 어떡하지? 그리피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은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걸어오기 힘들텐데 어쩌지?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못 걷겠어 어떡하지? 너무 춥고 배고프고 졸려 눈이 또 쌓였네 이대로 있을 순 없어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어쩌지 무슨 소리지? 덤프트럭 나간다 샤샤샤 물 도저가 나간다 둠둠둥 눈 치우고 풍모래 뿌리면 완전하게 즐겁게 다닐 수 있죠 어비어 차차차차차 힘이 쎈 중단 비트 뽕대 어비어 차차차차차 위험한 일이 생기면 중단 비트 뽕대 어비어 차차차차차 얘들아 이렇게 눈이 내리는 날에는 안전하게 집에서 놀아야 해 네 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우리 중장비 특공대를 불러주렴 그럼 우리가 구해주러 갈 테니까 중장비 특공대? 완전 멋져 스포츠카보다 중장비 차가 활진 멋져 완전 최고야 배블리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야 흑챠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응? 어? 내가 언제 목도리를 다시 했지? 킹동킹동킹동킹동킹동킹동킹동킹동 퀸타임 첫 번째 퀴즈 집에 돌아오지 않은 친구는 누구였나요? 배불리 눈사람 두 번째 퀴즈 배블리는 왜 집에 올 수 없었나요? 눈에 갇혀서 눈사람 만드느라 세 번째 퀴즈 눈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! 라고 해요 눈사람을 만들어요 친구들 비나 눈이 많이 올 때는 바깥 놀이가 재미있어도 안전하게 집에서 놀자 알겠지? 구독, 좋아요 눌러줘 Super 괜찮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?